안녕하세요. 저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야 평화를 되찾은 느낌이 드네요.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인간을 시원하게 치워버렸거든요. 제가 치워버린 건 바로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입니다.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던 인간이 오히려 행복을 파괴하기만 했거든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랑 오빠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아빠가 출근하실 때마다 현관까지 나가 배웅을 해드렸어요. 아빠 오늘 비 많이 온대요. 비 오는 날엔 운전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손님들이 빨리빨리 가자고 해도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졸리거나 심심하면 내 생각하는 거 알죠? 아빠 화이팅! 아빠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 퇴근하고 나면 정말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퇴근길에 맛있는 걸 사들고 와서 저랑 오빠가 먹는 걸 지켜보시거나 얼른 씻고 나와 저랑 놀아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든든한 아빠 덕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빠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셨죠. 하지만 아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빠가 운전하던 버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랑 같이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빠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경찰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경찰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남편분께서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를 들이박아버렸어요.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중상자도 다수 발생하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을 정도로 큰 사고라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발 아빠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기만을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다행히 저희 아빠는 수술을 받고 무사히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충격에 매일 본인을 자책하며 오셨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뒤에서 트럭이 돌진하고 있는 걸 내가 진작에 알아채고 피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칠 일도 없고 2명이나 죽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만 아빠를 안아주며 달래주셨어요. 여보, 자책하지 마.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당신 그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나랑 우리 애들이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 어? 하지만 저희 아빠는 사고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한동안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아빠가 다시 예전처럼 기운을 되찾으실 수 있게 옆에서 항상 보살폈답니다.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아빠 대신에 엄마가 운전대를 잡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가족이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주기도 했어요. 또 하루는 제가 아빠한테 통닭을 사다 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통닭을 다 사왔어? 이런 건 내가 사줘야 되는데 어린 자식한테 얻어먹고 있다니. 에이, 아빠 또 온다. 아빠, 이거 내 용돈 모아서 산 거거든요? 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요. 얼른 눈물 닦고 닭다리 하나 먹어봐요. 아빠 주려고 사온 건데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자 아빠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선 닭다리를 드시더군요. 그걸 보고 저희 오빠는 쪼르르 밖으로 나가 콜라를 사오더니 아빠한테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아빠는 자식들 덕에 힘이 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아빠는 몇 년이 지나자 점차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땐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힘쓰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보,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몸쓰는 일이야? 너무 힘들지 않겠어? 에이, 난 괜찮아.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일을 못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까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나 때문에 당신이 생활비 번다고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떡집 물려받아서 일하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몸은 힘들어도 돈은 많이 준대. 나 안전수칙 지키면서 조심해서 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족은 늘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TV에서 뉴스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누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등 떨어진 건설 자재에 깔렸다는 등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 아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아빠가 일하는 동안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일을 하시니까 저희 가족도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취업하고 첫 월급 때 저희 부모님께 봉투 하나를 드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빠가 큰 절을 하자 저희 부모님이 껄껄 웃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취업하니까 이렇게 큰 절도 다 받아보네. 그런데 봉투에 뭘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어? 많긴요. 아빠, 이제부터는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아빤 이제 엄마랑 같이 떡집 운영하면서 편하게 사세요.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면 몸 상하시잖아요. 아유, 됐다 됐어. 이렇게 우리 줄 돈 있으면 그 돈 모아서 너 장가 갈 때 써야지. 우린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거라. 싫어요. 저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 많이 할 거라 말이에요. 저 박성호, 오늘부터 효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이고, 효자니놈아. 네가 사고만 안 치며 효자다. 지금껏 효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돈은 도로 가져가. 그날 오빠가 사온 소고기를 구워먹으며 저희 가족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그런데 한창 가족들이랑 술 한잔하던 중 제가 오빠에게 은근슬쩍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 달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길래 다음엔 우리 가족들한테도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오빠가 정말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답니다. 저희 엄마 생신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빠 여자친구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쩐대. 그나저나 아버지가 교회 목사시라며?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나긋나긋하고 너무 참하네. 오빠 여자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저희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불만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오빠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우씨가 다 좋은데 오토바이만 좀 안 탔으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취밀 붙여도 오토바이 붙여서 사고라도 날까봐 평소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아휴, 그러니까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말려도 통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그거 말고도 속 썩이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우리 집 배장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가족들이 모두 깔깔 웃더군요. 그 이후 저희 집엔 계속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36평짜리 아파트에 당첨되셨거든요. 원래는 작은 아파트에 내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얻어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오빠가 취업한 지 1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이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으, 은희야. 어떡하니? 글쎄 네 오빠가 사고가 났단다. 오토바일 타고 가다가 신을 무시한 차량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쳤대. 깜짝 놀라 병원에 달려갔는데 오빠는 사고로 뇌를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순간 14년 전 아빠가 사고 났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너무 큰 충격에 제발 오빠가 정신을 차리기만을 바라면서 울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오빠의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토바이 못하게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차라리 헤어진다고 협박이라도 해서 못하게 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몰래 오토바이 갖다 팔아버릴 걸 그랬다고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오빠의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엉엉 오시더라고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오빠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수술받고 회복하셨으니까 오빠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운이 두 번이나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결국 사고 난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가족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오빠의 여자친구도 장례식을 내내 지키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어머님, 성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저요, 성호 씨랑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이제 슬슬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사고 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될 뻔한 오빠의 여자친구는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빠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시고 엄마도 한동안 떡집을 쉬고 무기력하게 사셨죠. 저도 때때로 오빠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라 미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오빠를 잃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더군요. 몇 년이 지나자 저희 부모님도 다시 웃음을 되찾고 저도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대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도 착하고 다정한데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남편과 결혼해 둘이 모은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시댁에 가면 다들 잘해주시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놀러가면 항상 곱창을 맛있게 구워주셨어요. 예, 며느라. 이렇게 잘 구워진 곱창에다가 부추를 올려가지고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야. 자, 여기 구워놓은 거 있으니까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봐라. 음, 어머님. 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요. 다른 곱창집에 가면 냄새나는 데도 있던데 어머님네 곱창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게 다 우리 집 비법이지. 자, 우리 집은 선지국도 무한 리필인 거 알지? 느끼할 때마다 국물 한 숟갈 실 떠먹고 모자라면 언제든지 얘기해. 곱창 다 먹고 나서 밥 볶아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저희 남편 역시도 친정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둘째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둘이나 생기다 보니 남편이 책임감이 강해졌나 봐요.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꼼장어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아버님 꼼장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빠랑 같이 꼼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술을 몇 잔 기울이던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동안 이 사람이랑 돌아가신 형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한테도 아들이 둘이나 생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임원분이 저를 많이 예뻐라 하시거든요. 조만간 연봉도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답니다. 저희 아빠도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계속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저희 시모랑 둘째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애들까지 데리고 시모가 운영하는 곱창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간 김에 이것저것 반찬도 나르고 서빙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진작 이렇게 하면 좀 좋아. 너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가게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애 본다는 핑계로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지 말고. 어머님 제가 무슨 집에서 뒹굴거린다고 그러세요. 아들 둘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시혜미가 아라면 참말 말고 그렇게 해. 자고로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다. 아예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러 오던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날따라 시모의 가게에 놀러와 같이 일손을 돕고 있던 막내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새언니한테 대체 왜 그래. 주말이라 쉬고 싶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엄마 일하는 거 도와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손이 부족하면 직원을 더 뽑으면 되지. 새언니가 무슨 공짜 일꾼인 줄 알아? 새언니 우리 엄마만 신경 쓰지 마세요. 새언니가 손도 빠르고 일을 척척 잘하니까 엄마가 욕심나서 그런 거예요. 막내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편을 들더군요. 그 후에도 시모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때마다 막내 시누이가 나서서 저 대신 싸워줬어요. 그런데 둘째 시누이는 막내 시누이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원래부터 철이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갔는데 둘째 시누이가 제 가방을 함부로 열고 그 안에 있는 립스틱을 마음대로 바르는 거예요. 새언니 이 립스틱 색깔 진짜 예쁘네요. 나한테 엄청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가씨 남의 가방을 함부로 열면 어떡해요. 그리고 립스틱을 쓰고 싶으면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써야죠. 참나? 아 좀 쓰면 어때서요? 어차피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 같은 거 아무나 다 발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족끼리 같이 바르면 좀 덧나요? 제 화장품이 샘플 화장품이에요?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바르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건데 아가씨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막내 시누이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휴, 내 언니지만 진짜 창피하다. 언니, 어릴 때부터 내 물건도 함부로 막 쓰더니 이젠 새언니 물건까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언니, 전에 입술에 물집 생겼을 때 내 립스틱 마음대로 발랐다가 나한테까지 그 물집이 올맞었잖아. 내가 그때 엄청 화내고 난리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제발 새언니한테 그런 예의 없는 짓 좀 하지 마.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욕 먹어. 하지만 둘째 시누이는 그 이후에도 개념 없는 짓을 몇 번이나 계속하더군요. 그때마다 저희 남편과 막내 시누이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안의 어린이 시부라도 나서서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부는 그 모든 상황을 방관만 할 뿐 신경도 쓰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저의 결혼생활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은희야, 나 정말 너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네 아빠 고집을 어떡하면 좋니?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단다 글쎄.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니? 고층 건물에 매달려서 창문 닦는 일 말이야. 그 일이 돈을 많이 준다고 굳이 그걸 하겠단다. 그런데 그 일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겠니? 그만큼 위험하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많이 주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들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빠, 그렇게 위험한 일을 도대체 왜 하시려는 건데요? 엄마랑 저랑 다 걱정하는데 굳이 그걸 하셔야겠어요? 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잖니.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딱 10년만 하고 은퇴하려고. 아,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놔야지. 아니,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차라리 그냥 엄마랑 떡집 운영이나 같이 하세요. 그것만 해도 두 분이서 먹고 사실 수는 있잖아요. 정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되고요. 아, 괜찮태도 그러네. 이거 다 내 친구가 소개시켜준 거야. 그 친구가 이 일을 오래 했거든. 요즘엔 장비가 좋아서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 저랑 엄마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봤지만 아빠의 고집을 말릴 순 없었어요. 결국 아빠는 친구분을 따라서 그 일을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에 1, 2년 정도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화벨만 울리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빠 말대로 안전장비가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단 위험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터지더군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강풍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아빠는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그러게 나랑 엄마가 그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일 때 좀 듣지 그랬어요. 오빠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났는데 아빠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린 어떡해요. 진짜 나랑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저희 엄마도 무너지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저와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장례식에 찾아온 시모가 불난 집에 기름 붙듯이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그나저나 안사돈은 곧 돈방석에 앉으시겠네. 바깥사돈이 그렇게 위험한 일 하시니까 보험도 많이 들어났을 거 아니야. 요즘 사망보험금을 얼마나 주나? 한 몇 억씩 주고 그러나? 이야, 그 돈이면 떡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되겠네. 부럽다, 부러워. 도대체 이게 상가집에서 할 소린가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미칠 것 같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막내 시누이가 먼저 나서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장례식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왜 갑자기 쓸데없이 돈 타령이야? 참나? 아 왜 그래?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나 궁금하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너도 유난이다, 유난이야. 엄마의 말로 유난이야. 장례식장에 왔으면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명복이나 빌어드려. 안 그래도 힘든 새언니 마음 들쑤시지 말고.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저희 엄마가 원래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엄마 데리고 밖으로 나갈 테니까 새언니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막내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며 시모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막내 시누이가 한바탕 화를 내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조용히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장례식을 무사히 끝내고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내 식구였던 저희 가족은 이제 두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올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힘이 안 나겠지만 어떻게든 기운 좀 내봐. 앞으로 내가 아버님 몫까지 가장 역할을 할 테니까 씩씩하게 이겨내보자, 어? 저는 남편 덕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엄마가 더 문제였죠. 자식 하나를 일찍 떠나보내고 이제 남편까지 잃고만 저희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엄마의 옆에 계속 있어들였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지금 일주일째 친정에 가 있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니?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라면만 먹고 있다고 하더라. 마누라가 돼서 남편한테 끼니마다 제대로 된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그이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지금 저희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죽 한 숟갈도 겨우 드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딸이 돼서 엄마를 외면하고 남편 밥이나 챙겨야겠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밥 차려주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애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느새 방에서 나온 저희 엄마도 그런 저를 보고 다가오시더니 저희 애들을 끌어안고 엉엉 우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오빠와 아빠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가 힘드셨나 봐요. 결국 떡지만 그만두고 교회만 다니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도 믿음의 힘이 크긴 큰 건지 저희 엄마도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저희 부부랑 으쌰으쌰 힘내서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왜 이리 인생의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 후 열심히 잘 일하고 있던 저희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잘린 이유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었던 거예요.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한쪽 손을 다치고 한순간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부터 점점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절대 알아보지도 않고 집에서 맨날 뒹굴거리기만 하더군요. 게다가 명절때도 친정에 가서는 술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억지로 깨우니까 짜증을 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씨 잠 좀 자게 냅두지 왜 깨워? 명절이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참나 회사에서 잘려서 맨날 쉬고 있는 인간이 뭘 더 쉰다고 그래? 오랜만에 우리 엄마 보러 왔으면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퍼즐러서 잠만 잘 거면 뭐하러 여기로 왔는데? 장모님이랑 놀면 재미없단 말이야. 아휴 예전에 아버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아버님은 왜 일찍 돌아가셨나 몰라. 이럴 때 나랑 꼼장아에 소주 한잔 해주셔야 재밌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빠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아? 그렇게 우리 아빠랑 노는 게 재밌었으면 돌아가신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듣질 않았어요. 귀찮다는 듯이 툴툴거리면서 거실로 나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파에 앉으면서 저희 엄마가 키우시는 강아지의 장난감을 깔아 앉았나 봐요. 엄마네 강아지 포피가 남편을 향해서 왈왈 짖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뽀삐를 발로 걷어차버리지 않겠어요? 에이 너까지 시끄럽게 왜 그래?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지? 너무 황당해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저희 엄마가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김서방 지금 뭐하는 갠가? 감히 우리 뽀삐를 발로 차? 이 조그만한 게 자네한테 걷어차어서 낑낑거리고 있잖아. 개가 먼저 저한테 짖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사람한테 짖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키지 그러셨어요. 보신탕 집에 가면 한 그릇거리밖에 안 되면서.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우리 뽀삐보고 보이신다 거리라고? 우리 뽀삐가 나한테 가족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비록 사람은 아니어도 내가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애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냐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전에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던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없었어요. 엄마도 점점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들과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는 병까지 걸리게 되신 거죠. 저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집에서 매일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 몇 번 뭐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던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희야,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긴 하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한테 미리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른여섯 병짜리 아파트 너한테 증여해 줄게. 우리 성호도 가버리고 네 아빠도 떠나버렸으니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 하나뿐이지 않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료 잘 받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곧 죽을 사람처럼 그러냐고요. 암 말기도 아니고 이기인데 수술 받고 항암치료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린 하지도 마세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게 좋은 거잖니. 결국 저희 엄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이 눈에 상심질을 키고선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야, 아파트를 물려주실 거면 나랑 공동명의로 해주셔야지. 왜 당신 명의로 해?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네. 난 사이도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공동명의 탈영을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얘, 안 사돈이 너한테 아파트를 물려주셨다며? 그거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바꿔라. 넌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사고 나서 회사에서 잘리고 손을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공동명의라도 해줘서 우리 아들 길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재산을 주시겠다는데 왜 시댁 식구들이 공동명의 탈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어머님, 그 아파트 저희 엄마 재산이에요. 공동명의를 하든 말든 저희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이 기 살려주는 걸 왜 저희 엄마 돈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이가 회사 잘린 게 음주운전 때문인 거 모르세요? 당장 뉴스만 켜봐도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한둘이 아니에요. 술 먹고 운전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회사에서도 잘리고 손도 다친 건데 그래도 어머님은 아들만 불쌍하세요? 그리고 손 다쳐서 일 못한다고요? 그이는 오른손 잡이고 다친 건 왼손인데 왜 일을 못해요? 손 다쳤다는 핑계로 놀고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다다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 막내 시누이한테서 술 한잔하자면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막걸리를 한잔하는데 막내 시누이가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오빠랑 엄마가 그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우겼다면서요? 그거 절대 해주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가족이지만 좋은 사람들 아니라고요. 오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요. 젊었을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우리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돈만 좋아하는 속물이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갯돈 들고 날라서 감옥에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새언니, 절대로 공동명의 해주지 마요. 우리 오빠 그 아파트까지 날려먹을 사람이에요. 새언니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일구신 재산인데 그 재산 꼭 지키셔야 되잖아요. 막내 신우의 말을 들으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최근에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도 걱정하긴커녕 재산만 탐내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은희야, 그 놈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한 건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혼하긴 너무 억울하지 않니? 그 인간들 혼꾸녕은 한 번 내줘야지. 그리고 며칠 후 엄마한테서 좋은 생각이 있다며 연락이 왔어요. 계획을 들어보니 그 인간들을 제대로 골탕 먹여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랑 이혼한테 뭐 줄 게 있나 봐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그러자 남편이랑 시모는 신이 나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장모님이 우리한테 뭐 줄 게 있으시다고? 혹시 그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꿔주시려나? 그러게 말이다. 안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공동명의도 해주고 전 재산도 다 물려주시려나 보다. 옛 며느라, 안사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많지? 왜 바깥사돈 돌아가셨을 때 받은 사망보험금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두뇌외가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다 우리 아들 거 되나 보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재산을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설레발에 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지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꾹 참고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시모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여기 무당집이잖아. 안사돈이 정말 여기로 오라고 한 거 맞니? 네, 맞아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쌩 난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거기 있던 무당이 저희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탁 쏘아 보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찾아와? 이, 이게 뭐야?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무당은 더욱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놈아. 사람인 척하지 말고 얼른 본 모습을 보여라. 이 못된 집만 골라는 잡기 중에 잡기야. 너 몇 년 전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회사에서 잘렸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놈이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허구헌나 술에 짤어 위험한 짓을 하니 하늘이 노해서 그런 벌을 내린 게지. 마, 말도 안 돼. 저 무당인, 내가 음주운전 자주 하는 거 어떻게 알아? 저기요, 진짜로 저한테서 그런 게 보이세요? 보이긴, 헌하게 보인다, 이 놈아. 사람한테 씌었으면 쥐죽은 듯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그 나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 너 손 그렇게 된 것도 다 벌받은 거야. 네 놈이 마음을 나쁘게 쓰니까 너한테 잡기가 씌어서 그런 거라고. 으, 그게 진짜예요? 정말로 저한테 잡기가 씌었다고요? 그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잡기가 단단히 씌었어. 그게 아니고서야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을 리가 없지. 게다가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손 다쳤다는 핑계로 밥도 하나 제 손으로 안 차려 먹고 장모 재산이나 탐내는 걸 보니 아주 지독한 악기가 붙은 게야. 네 놈이 정령 사람이라면 그런 개도 안 할 짓을 할 리가 없지.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의 얼굴에 쌀을 확 뿌려버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백하고 질렀습니다. 저, 저기요. 왜 얼굴에 쌀을 뿌리고 난리예요? 이것 봐, 이것 봐. 두 눈에 도끼가 서려있는 게 딱 봐도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네 목소리인 줄 알지? 그게 다 너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무당이 이번엔 시모한테 쌀을 확 뿌리더군요. 그리고선 당황해하고 있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문제야, 문제. 아주 작기가 모자한테 똑같이 들러붙었구만. 넌 네 아들보다 작게 씌인 지 더 오래됐어. 거지로 살다 죽은 귀신이 붙어서 젊었을 때부터 돈독이 잔뜩 올랐다고. 너 예전에 개돈 들고 튄 적 있지? 겉으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개모임 만들어놓고 개돈 잔뜩 쌓이니까 욕심나서 들고 날랐잖아. 내 말이 틀려?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가족들만 아는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너 같은 작기들이 하는 짓은 내 눈에 훤히 다 보여.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너한테 붙어있는 그 작기가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해서 이제 천벌받을 일만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마음 곱게 쓰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사지가 불타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게야. 뭐,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게 적당히 하고 그만했어야지. 이젠 네 죄가 너무 깊어서 구슬 백 번을 안 대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러자 시모가 벌벌 떨면서 저한테 매달려 이러더군요. 예, 며느라, 안사돈이 우리한테 선물 준다면서 이게 도대체 뭐니? 나 지금 무서워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겠구나. 이 무당이 하는 말들이 정말 다 사실이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어머님이랑 저 인간한테 귀신이 붙어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저희 엄마가 지금이라도 귀신 떼어내라고 무당집을 소개시켜 주셨나 보네요.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 뻔하니까 무당한테 굿이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굿을 백 번이나 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잖니. 어쩐지 너무 이상하다 했어.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까지 욕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너만 보면 돈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귀신 때문이었다니.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니. 제발 나 좀 살려주려 문아. 여보, 나도 제발 좀 살려줘.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저 무당이 한마디 할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쭈뼈 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당이 또다시 쌀을 한 줌 지더니 시모랑 남편의 얼굴에 뿌리더군요. 허이, 허이! 이 작기들아 물러가라! 오늘 니놈들이 먼지 않돌아 안나만 할 때까지 내가 싸그리 모두 없애주마! 뭐라고? 싸그리 없애준다고? 그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싫어, 싫다고! 남편과 시모는 순간 겁에 질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버리더군요. 먼지 안톨 안 남게 없애준다고 하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우스워서 코웃음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도와준 무당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이 무당분은 저희 엄마의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랑 친한 사이였는데 20대 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 친구분과 서로 존중해주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친구분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놈의 집구석 아주 미친 거 아니야? 그놈들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 내가 이래봬도 무당이라 눈빛으로 사람기를 확 죽여놓을 수 있거든. 내가 이번 기회에 그놈들 아주 혼줄내줄게. 그렇게 저희 엄마와 친구분의 작전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남편이랑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설마 내가 음주운전해서 회사에서 짤린 것 때문에 이래? 당신도 그 무당말 들었잖아. 그때 음주운전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귀신이 붙어서 한 거라고. 그때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귀신한테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 거라고. 그래, 며느라. 우리 아들이 원래 착한 애였는데 잡기에 쉬어서 그런 거라잖니. 그러니 우리 아들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라. 나도 너희 집 재산에 욕심낸 거 다 귀신에 쉬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개념 없이 내뱉은 말들도 다 귀신이 나 대신 말한 거라고. 맞아, 여보. 나도 원래 게으른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귀신이 조종하는 걸 어떡해. 저번에 뽀삐가 짖어서 발로 차버린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그때 내 몸에서 뭐가 나아서 마음대로 행동했었나 봐. 나도 지금 내 자신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저는 계속 귀신 타령을 하는 그 둘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꾸 귀신 타령이야? 설마 그 무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 야, 그거 다 쇼한 거야. 우리 엄마가 너랑 저 아줌마 정신 개조시켜주려고 무당 친구랑 짜고 연기한 거라고. 네가 여태까지 막말하고 무식한 짓 한 거 다 귀신이 시킨 거라고? 참나, 그건 귀신이 아니라 다 네 자신이 한 일이야. 네가 원래 그렇게 인성 쓰레기 놈이라고. 뭐, 뭐야. 그럼 그게 우리한테 장난친 거였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난 그렇다 치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왜 그러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고, 방금 전까진 귀신 시켰다면서 착하게 살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선 뭘 잘못했냐고? 이것 봐. 애초에 너란 인간 자체가 사람이 되긴 글렀다니까. 웬만한 작기도 너보단 착하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나를 공짜 일꾼 취급한 걸로도 모자라서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괴롭히고 우리 엄마 재산까지 탐냈잖아.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돈 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모자가 똑같이 인간 같지 않게 행동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장난 좀 쳐봤다. 왜?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할 소리다. 내가 쌍욕 안 하고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내가 너 같은 거랑 자식같이 낳고 살았던 그 세월이 억울하다 억울해. 그런데 나 이제 더 이상은 너 같은 놈이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재산 분할까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땐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그런 인간들이랑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요. 저희 애들도 아빠 없이 사는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비록 살면서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좋은 일도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 저희 엄마가 수술도 잘 마치고 항암치료도 잘 받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거든요.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없으시고 취미로 여기저기 산책도 다니실 만큼 건강해지셨답니다. 저는 엄마가 증여해 주신 아파트에서 엄마랑 저희 애들이랑 넷이서 살고 있어요. 오빠도 없고 아빠도 없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큰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난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처럼 저한테 많이 웃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잖아요. 저 나중에 어른되서 회사 다니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자 저희 엄마는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아들을 안아주시더라고요. 취업하고 효자의 길을 걷겠다던 저희 오빠 힘든 일을 하며 가족들을 지켜주시던 저희 아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저희 아들들까지 저희 집안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 듬직한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이 없으니까 저희 가족이 더욱 돈독하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빠, 아빠를 잃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제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좋은 추억만 남겨놓으려고요. 나중에 엄마를 잃고 나서는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